남자와 여자가 사무실 프린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프린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새로운 프린터를 어디에 놓을까요? 흠, 지금 오래된 프린터가 있는 곳에 놓을까요? 하지만 오래된 건 아직 잘 작동해요.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 새로운 걸 놓을 수 없겠네요. 문 옆에 있는 책장 위에 새로운 프린터를 놓으면 좋겠지만, 그 공간은 프린터 하나만 놓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새 프린터를 사무실 다른 곳에 놓아야겠네요. 네, 창문 옆은 어때요? 좋은 생각이에요. 오래된 프린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사무실 프린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프린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새로운 프린터를 어디에 놓을까요? 흠, 지금 오래된 프린터가 있는 곳에 놓을까요? 하지만 오래된 건 아직 잘 작동해요.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 새로운 걸 놓을 수 없겠네요. 문 옆에 있는 책장 위에 새로운 프린터를 놓으면 좋겠지만, 그 공간은 프린터 하나만 놓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새 프린터를 사무실 다른 곳에 놓아야겠네요. 네, 창문 옆은 어때요?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이에요. did you get it right? I hope you learned something from this quiz. let us know if you have any questions. see you next time.